딱 차오른 게 판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.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기만 하는 판사 따윈 되지 않을 거예요. 우리 일은 흉측한 뱃속 오장육부를 날것으로 들여다보는데 인간들의 어리소음과 탐욕을 잘 보여주니까요. 진실이 뭐든. 서류 없으면 나는 모른다. 그러면 뭐 판사가 왜 필요하죠?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해서 진고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? 네네, 알겠습니다. 시험하네. 얘기할 때 눈 좀 맞추고 얘기해요. 그렇게 가까이 오시면 제가 좀. 그거 제 전문의잖아요. 계란으로 바위치기. 한 개보단 두 개가 조금은 더 나을지도 모르죠. 겨우 계란이 들어와요.